네, 그럼 이 곡은 어떻게 달라요? 약간 핑거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짝? 어? 가능하세요? 짧게 한번 그냥 핑거 스타일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he's going to show directly while playing a guitar to show what kind of different the finger style he has. 우리 자로쌤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들리시죠? 네, 그냥 얘기해도 들려요. 얘기해도 들려요? 핑거 스타일은 약간 리듬과 멜로디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들어서 멜로디가. 어떻게 한 손이요? 우와! What was that? How do you even manage to do it in one hand? 어떻게 한 손? 잠시만요, 손가락 10개 맞죠? 아니, 15개 아까 못 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15개 썼습니다. 어떻게 한 손이 이렇게, 와 저 이거 처음 왔어요. 아, 처음 보셨어요? 네, 네. 이게 핑거 스타일 기법 중에 하나라고 포커시브를 이용해서 왼손으로 탭핑을 하면서 누르면서 소리가 날게끔 세게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와 핑거 팀 싸우면 안 되겠다. 와, 그 핑거 스타일 자체로만 봐도 되게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You can tell he's like, he is really... 너무 멋있어요. 오, 너무 좋다. 오... 오... 오...